수배 차렷! 경례! 바로! 우린 이곳 풍향을 떠나 순천, 안주, 운산을 거쳐 압록강으로 진격한다. 이후 단 한 명의 이탈자나 사상자가 없길 바란다. 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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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사를 같이 했던 전우야 정말 그리쁘나 그리워 정말 이 빗발치던 전쟁터 정말 용감했던 전우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정의의 사나이가 마지막 남긴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찌릅니다 이 몸은 죽어서도 조국을 정말 지키겠노라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전우가 못다 했던 그 소망 내가 이루고야 말겠어 전우가 뿌려놓은 미커르 지금 싹이 트고 있다네 우리도 같이 서울을 따라 그 뜻을 이룩하리 마지막 남긴 그 한마디가 아직도 젠장한데 이 몸은 흑이 되고 조국을 정말 사랑하겠노라고 어서 가 어서 가 그 구두 다 만들기 전에 형 안 죽어 어서 가 안 돼요 다 됐잖아 다 됐잖아 이만 들어 이만 들어 이만 들어 이만 들어 어서 가 이만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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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